최근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전 매니저가 법적 문제로 구속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이 사태는 특히 정동원과 그의 전 매니저 사이의 복잡한 관계 및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.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박선주의 반응과 정동원 아버지의 폭로가 사건의 전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. 정동원의 전 매니저는 금전적 부정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정동원과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경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전 매니저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문제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 박선주는 다 내 잘못이라며 자신이 정동원의 경력 관리에 있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그녀는 정동원의 전 매니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공하며 자신과 정동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. 박선주의 이러한 입장은 그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습니다. 정동원의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폭로를 하며 사건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. 그는 전 매니저의 금전적 부정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동원과 가족이 겪은 피해가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폭로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정동원의 전 매니저 구속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. 박선주의 선처 요청과 정동원 아버지의 폭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고 행복하세요.